한 마리 일단 잡아볼게요 제가 뜯어볼게요 무는가 안 무는가 경선은? 그냥 끝내줐요 햄쎄 그 trabalhar 그래 ... 아 소세지로 바로 잡히네 소세지로 잡히고 노래가 소금 빨리 사야지 허브숄드로 팍팍팍 치가면서 빨리 익기 전에 짚어야 되는데 소세지 한 마리 더 잡자 소세지 안전벼리 고춧가루 허브숄드 아름다운 꼬랑귀 거리다 홀치기로 잡았다 홀치기로 요리 수준이 찾는다 얘들아 요리하니까 배드라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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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재밌는 것 또 또 하나 생깁니다 또 재밌는거 조명을 캤다 아닙니까 조명을 캐가지고 날파리가 이쪽으로 몰리가지고 날파리가 물에 떨어지는데 그거를 물고기들이 쭉 운다 막 쭉 운다 튀어 올라가면서 튀어오르는데 왜 튀어오르노 했더만 날파리 밑에서 봐도 재밌겠는데 보이지요? 받아가지고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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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짠거다 큰거 잡으셨는데 짠거다 피렘이 이렇게 잔인하게 굽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낙지 처먹지 마라 산낙지 처먹지 마라 짱어 꼼장어 생으로 구워붓고 개 지랄병 쳐떨면서 내보고 피렘이 한 마리 잡아 처먹는데 이것도 뭐 잔인하다 그 개 지랄병이 뜨지 마라 뜨지 마라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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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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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크다! 완전 크다! 잡았지? 잡았지? 잡았다! 크다! 와 잘 튄다! 트임 마라 트임 마라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온돌빵이다! 가만히 있어! 몸 찌지다! 춥은데 이따가 나왔지! 반갑습니다! 고맙습니다! 재밌네! 안녕하세요! 오세요! 위기부터 고기도 시각 맞네 아! 메릴치이 메우 씨! 아, 짜봐라 멸치, 멸치인데도 멸치 말고 그것도 뭐고 맥주 그 소주방에 파는 그, 그, 그 노가리 말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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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알지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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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묵 딱 사사묵 금방 먹고 있네 와, 이거면 좀 그런데 아까 뜨거울 것 같은데 방생된거 살려줄까 그저 이거로 오네 와, 이거 저도 물고기가 무을라고 달라든다 맛있다, 이것도 고소하다 샤브샤브샤브샤브 샤브샤브샤브 맥주 맛도 좀 나고요 샤브샤브 요거 이걸로 이제 안해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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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거 안낸가 빨리 끓으려면 이 쪼금 흐를끼데 아, 흐르건데 흐르건소 내랫도 그대로 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고소하다 고소하다 완전 고소하다 고소해 고소해 고소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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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소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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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소하게 잘 먹었습니다 고소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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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리 가봐봐라 이마 가면서 무으라 가면서 예 깨끗하다 깨끗하다 무으라 가면서 오빠 와 감동이야 감동 이러면서 난리 나겠는데 진짜로 진짜 감동하겠는데 깨끗하다